래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운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멸기세댁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뀌었은 즉 율법도 반드시 바뀌어 지니라 이것은 한 사람도 재단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집하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집하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멸기세댁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멸기세댁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여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능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 집하 그 중에서도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중심이나 태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았다고 평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하나님의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무엇보다 율법을 따르고 실천하기 위한 많은 열심이 이 백성들 가운데 있었음은 인정할 수 있습니다 율법과 계명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백성들에게 레위 집하로 성전과 제사에 관련된 일을 감당하고 특별히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분명 큰 기쁨이며 은혜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되는 것은 너무나도 기쁘고 은혜로운 일이지만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제사장이 되기 위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가문 또는 혈통입니다 믿음이 좋고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제사장이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레위 집하 출신이 제사장이 되었고 보다 구체적으로는 모세형 아론이 첫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은 이후에는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직을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레위 집하 출신도 아니셨고 또한 아론의 후손도 아니셨습니다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대로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가문 이스라엘의 혈통으로 따지면 유다 집하 출신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이 히브리소 말씀의 선포는 전통을 지키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많은 유대인들에게는 잘 이해가 되지 않고 또는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문 말씀의 11절 말씀은 제사장 아론의 이름보다 훨씬 더 이전에 성경 말씀에 등장하는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을 강조합니다 멜기세덱은 어떤 인물입니까?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 18절에 언급되는 인물로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에 전쟁이 있을 때 조카 로세 가족을 구해주었는데 이때 아브라함을 맞이한 사람이 멜기세덱이고 창세기 14장 18절 말씀은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맞이하는 모습을 기록하면서 그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선포합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위해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성경 말씀은 멜기세덱에 대하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평가하고 있지만 이와 대조적으로 출애국 이후 처음 대사장으로 세움을 받은 아론에 대해서는 모세가 율법을 받기 위해 신의 산에 올라갔을 때 백성들이 동요하고 금송화지를 만들어 그 섬기는 죄를 우상숭배의 죄를 지었을 때 아론이 그 백성들과 함께했고 백성들의 죄악에 대한 책임이 분명하게 아론에게도 있음을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론은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은혜로 제사장직을 계속 수행하기는 했지만 온전함이라는 뜻과는 거리가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본문 말씀은 매위지파로 제사장직을 얻는 것이 온전함을 보증해 주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내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율법대로라면 제사장이 되실 수 없는 분이시지만 아론보다 훨씬 이전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인정을 받았던 멜기 세대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매위지파도 아니시고 아론의 자손, 아론의 혈통도 아니시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뜻 가운데 생명의 주가 되시고 인류의 죄를 속죄하시는 대속하시는 대제사장이 되셨음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백성들은 자신들의 전통과 율법 그리고 그 율법에 대한 이해라는 틀에 갇혀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한 민족이나 공동체 안에 전해져 내려오는 전통이나 역사는 분명 그 공동체에게, 그 민족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통이라는 틀에 가로막혀 믿음의 중심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한다거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찬평안과 생명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떤가요? 나의 생각과 이해 그리고 내가 지켜온 전통과 기준이라는 틀에 갇혀서 세상 그 어떤 기준이나 전통보다 더 위대하신, 더 중요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예수님을 놓치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우리의 삶에 예수님께서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중심이 되고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은혜의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의 중심은 전통이나 역사 그 자체는 아닙니다 전통을 통해 전해오는 신앙의 이야기와 함께 모든 전통과 역사 그리고 기준을 넘어서 참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통한 믿음의 이야기로 가득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세상의 모든 기준을 넘어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과 기쁨이 가득한 은혜의 날 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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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 그리고 listed 여러분 depth 아멘 아멘